나는 아 그 어떤 암도 저한테 들어올 수가 없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유방암을 딛고 일어나게 해준 노래 건강도 지키고 마음까지 즐겁게 해주는 흥겨운 은영씨의 건강 비법 희망을 품은 노래가락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상상 초원 물가를 그야말로 고공행진 공급은 안 오고 물가만 잡아보면 안 되죠 커피 한 잔 보통 4천원 이렇게 하잖아요 글쎄 만원 가지고 하겠어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치솟는 물가에 밥 한 번 먹자는 인사도 무서울 정도 그런데 여기 4천원에 한우를 품은 배짱 좋은 녀석들이 있습니다 폭신한 우거지에 화끈한 감칠맛이 일품인 사골 우거지탕 속 깊고 탄백한 국물에 씹고 뜯는 매력까지 견멕한 한우 갈비탕 자꾸만 마주하고 싶어지는 품격 있는 그 맛을 찾아서 살맛 PD 오늘은 경기도 고향으로 향합니다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을 것 같은 이곳에 아니 무슨 일이라도 벌어진 건가요? 주차장을 가득 매운 차량들 식당에 벌써 많은 분들이 자리 잡고 앉았네요 두툼한 갈비 속살에 진하고 담백한 육수 호로록 넘기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답니다 4천원이요 갈비탕 한 그릇씩 9천원씩을 사는게 나와요 동네에서는 갈비탕 9천원짜리도 있는데 4천원이 그럼 싼 걸까요? 아우 싸죠? 우리 4천원이네 지금? 세종을 뭐라세요? 비싼 잘못 없는 건데 비싼 잘못 없는 건데 그럼 그가 드실 때 맛의 가격은 얼마예요? 맛의 가격은 한 만원? 진짜로? 하하하하 만원까지 필요 없습니다 4천원이면 충분한데요 진짜 한우가 하고 와서 먹었는데 진짜야 진짜 한우가 어떻게 하세요? 맛을 줘요 니가 이런 맛에 컸잖아요 니가 딱 알지 저렴하게 팔아가지고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는 집이야 농수산부 장관이 상주해야 되는 이런 집이라고만 생각해요 여기는 한우가 아니면 점포 다 준대 아 진짜요? 어 사장님이 한우가 아니면 점포 다 준대 아이코 주인장 폐기 한 번 끝내주네요 하도 믿을 수가 없는 가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정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강하게 어필하려고 문구를 만들어놨는데 한우를 안 팔았으면 좋겠다 가게를 갖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저는 한우만을 정말 축복하니까 믿고 드셔도 되실 것 같아요 마침 고기가 배달되는데요 기회를 열 뻗은 살맛 비디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어? 진짜 한우 맞네? 맞아? 귀에 간 몸 거의 모셔들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주인장 시원하게 몸 담드라 했더니 줄줄 새는 조 녀석 너 정찬아 머리 흐르는 물에 당시에 저희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이 구멍으로 핏물이 빠는 거예요 근데 물에 담당하는 것만 한데 흐르는 물에 빼앗으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흐르는 물에 빼야지만 보이질 않고 장 냄새가 안 나요 물 마사지에 사우나까지 마친 녀석 기름티를 썩 뺀 부드러운 육질에 윤기마저 감두네요 오 맛있겠네요 역시 갈비탕은 짚고 뜯어야지만 한 뚝배기에 담길 운명이라도 각기 다른 매력 최대로 뽐낸답니다 갈비에 양념을 해서 갈비탕에 들어가면 더 깊은 맛이 나고 구수한 맛이 나요 일 날 정대로 늘어선 뚝배기는 당면 넉넉히 깔아주고요 대추 하나, 팽이버섯, 파, 고기까지 두둑하게 얹어 육수 부어낸 뒤 뜨끈한 불길 위에서 버글버글 춤추면 속두둑한 한우 갈비탕이 완성 두기가 많이 들어가요 푸짐한 자태에 손이 먼저 나가는 건 당연한 일 맛있겠다 입안 가득 침이 고이네요 부드럽나 봐요 다른 데는 고무 담아요 찌개 근데 이거는 부드럽다 고기 많이 주잖아요 양이 많고 100% 한우라고 하니까 믿고 고기가 많이 있어요? 많이 많죠 어디? 한참 먹었는데 지금 이 정도인데 1년 와서 이렇게 많이 드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죠 이 집 맛의 비법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리고 국물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국물로 갈비탕 국물의 기본 육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맛이...